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국제 뉴스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키워드리는 코너죠. 전지적 세계 시점 임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미국 대선이 이제 10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지난 26일에 딱 디데이 100일이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100일도 채 안 남은 미국 대선 전망을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들리는 소식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게 계속 지금 좀 밀리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가요? 그렇죠. 퍼센테이지가 벌어지면 15%까지도 벌어졌던 15%포인트까지 벌어지는 그런 여론조사까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악의 여론조사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최고로 많이 벌어질 때가 그 정도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0%, 아무리 적게 벌어져도 7, 8%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퍼센트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대륙을 봤을 때 서쪽, 동쪽 그러니까 태평양 쪽과 대서양 쪽 이쪽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잖아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그쪽은 사실 볼 것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역대 대선 때 항상 민주당이 승리했던 그런 곳들이고 반면에 이제 텍사스주라든가 이런 곳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지금 경합 지역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합 지역이었던 곳 그러니까 지난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아주 근소한 표차로 앞서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경합 지역 몇 군데를 좀 보자면 플로리다 주 같은 경우에 46% 대 51%로 바이든 후보가 앞섰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언제 이루어진 거냐면 지난 딱 100일이 남았던 26일 날 발표된 그 여론조사거든요. 애리조나 주 같은 경우에도 45 대 49로 역시 바이든 후보가 앞섰고요. 미시간 주 40% 대 52% 표차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러네요. 이렇게 역시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그러니까 경합주를 우리가 주로 봐야 되는데 경합주들을 보면 대부분의 주에서 지금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선을 100일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할 가능성은 사실 좀 낮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주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일 남기고 여론조사 이 정도 나왔다? 그런데 이걸 뒤집을 가능성은 글쎄요. 지금까지 미국의 대선 역사상 여름철, 지금이 여름철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름철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뒤집은 후보가 있는가. 그러니까 여름철에 지고 있다가 뒤집은 후보가 있는가. 딱 한 번 있긴 있습니다. 트루먼,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당시에 그때 여름까지 지고 있다가 뒤집은 예가 한 번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지금 100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뒤집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늘 모든 대선이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정치가 생물이다. 늘 수학처럼 공식대로 가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변수가 있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변수가 더 많기 때문에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내용을 더 가까이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어느 쪽에서 앞섰냐면 남성과 여성 둘을 놓고 봤을 때 남성 쪽에서 더 강세를 보였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난 힐러리 클린턴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여성의 경우는 민주당 쪽을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리고 학력으로 놓고 보자면 대졸 이상은 민주당 쪽으로 많이 가고 고졸 이상이 공화당 쪽으로 많이 가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 고졸 지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전제로 놓고 봤을 때 바이든 대 트럼프 백인 여성을 한 번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 압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은 민주당의 강세자라고 했잖아요. 압도적으로 60대 38%로 바이든 후보가 이기고 있는데 거의 두 배네요. 그렇죠. 거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4년 전을 놓고 보자면 51대 44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당시 후보를 앞서고 있었거든요. 큰 차이는 없고 51대 44면 지금에 비해서는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이미 표차가 좀 났으면 한 얼마인가요? 이 정도면 7% 표차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도 졌잖아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진짜 거의 더블스코어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 그다음에 아까 고졸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고졸의 경우에는 높게 나오는데 바이든 후보가 34%, 트럼프 후보가 61%. 그러니까 고졸 출신의 유권자들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지지하는 그런 후보. 하지만 4년 전에는 무려 71%가 고졸이 트럼프 대통령 당시 후보를 지지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떨어졌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까 여성 후보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데 더 올라갔고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에 고졸의 경우에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이 높은데 과거에 비해서는 떨어졌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인트를 다 짚어봐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다만 여기서 변수를 꼽자면 지난 4년 전 선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샤이 트럼퍼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가 정작 투표장에서만 그렇게 찍는 그런 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번에도 그게 없으리라는 법은 없죠.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표차를 얼만큼 그러면 이거를 상쇄시키느냐 그게 문제인데 투표 의향이라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나는 분명히 투표를 하겠다. 그쪽으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살짝 올라가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10% 이상 15%까지 차이가 나는 그런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반드시 투표하겠느냐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11%로 살짝 줄어들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열세지만 그래도 줄어든다는 거죠. 반드시 누가 말해도 이번에 꼭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조금 더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그 열성 지지층이 얼만큼 많이 나와주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에 이긴해지느냐. 그다음에 샤이 트럼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사실은 지지하고 있는 후보가 얼만큼 투표장에 나와주느냐. 여기서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해볼 만하다 할 수 있겠죠. 네. 뭐 어찌됐건 지금 변수도 굉장히 여러 가지고 이것들도 여론조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아무도 100%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상황 그리고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저희가 일단 짚어봤고요. 그러면 바이든 후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 두 후보 간의 정책적 차이도 저희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반대죠. 완전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후보의 정책은 어떨까라고 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 반대를 놓고 보면 돼요. 정반대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조세 차원으로 이렇게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는 많이 인하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갔었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개인 소득세율 같은 경우에는 원위치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 다 인상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럼 그다음에 외교 안보 차원으로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다자협상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배제해버렸잖아요. 그리고 1대1 양자협상 혹은 고립주의 이렇게 대변이 되는데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다자협상 원칙을 다시 복원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G7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국가들과 갈등이 많이 심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G7 이런 것들을 복원할 가능성이 높고요.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기후변화 같은 거 파리 기후협정 탈퇴해버리기까지 했죠. 이런 것들을 다시 복원할 가능성이 높고요.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 그 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청정에너지 쪽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그런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미국인들 사망자 포함해서 희생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특히 건강 보험 문제에 관련해서 그다음에 건강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임이었던 오바마 대통령 때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사실상 전 미국인이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이렇게 바꿨었잖아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에 와서 무효화됐는데 이게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쨌든 이런 몇 가지만 짚어봤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재선에 성공을 하면 연장선으로 가겠지만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모든 면에서 미국이 다시 바뀔 가능성들이 많이 높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대응을 해나가면 되는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게 대북 정책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대북적 정책 그다음에 한반도 정책 넓게 보면 한반도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는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대북 정책이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때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워싱턴에 이단하다 이런 별명이 있잖아요. 완전히 모든 지금까지의 외교 안보 정책의 문법을 뒤집어 엎어놓은 그런 차원이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냥 답습해온 어떻게 보면 미국 외교 안보 정책의 원칙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때 와서 조금 깨주는 이런 것들도 신선한 감이 있었죠. 가속도가 붙는 느낌은 했었죠. 뭔가 좀 새로운 뭐가 올려나 이런 기대도 한때 했었잖아요. 물론 아직까지 기대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사실 원점에서 모든 외교 안보 정책 서류를 재검토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한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탄생한다면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한동안 답보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어떤 전환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분명해 보이는 것은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선 비핵화 먼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그다음에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과거에 민주당이 그랬고 공화당이 그래 왔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주한미군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까지 주한미군 관련해서도 그랬잖아요. 민주당, 공화당이 큰 차이가 있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좀 과도한 요구를 우리한테 해온 그러면서 철수 혹은 축소 이런 문제들로 계속 위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한미 관계가 다시 복원될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정치 분위기나 여론을 의식하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미국 정치의 기조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쭉 정리해보면 바이든 후보가 여론에서 유리한 상황이긴 한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선거는. 앞으로 이 100일도 채 안 남은 기간에서 남은 변수가 있다면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지금 100일이 남은 상황에서 뒤집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건 전제로 두고 다만 변수가 굳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현직이라는 점. 그래서 현직으로서의 프리미엄을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코로나 전국에서 코로나 전국이 사실 국민들 당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고통이 있었고 그렇게 하지만 이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 이런 위기 상황이 크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 사실. 왜냐하면 코로나를 대통령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모으고 희망을 주고 이런 메시지를 주고 이런 거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런 예들 많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그런데 이제 본인이 까먹은 측면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코로나 전국을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는 태세 전환을 한다면 그러면은 뭐 좀 격차를 줄일 가능성이 있을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샤이 트럼프들이 얼마나 있느냐. 2016년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봤다시피. 그런데 그만큼 위력을 과연 발휘할까. 그때보다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심스러운 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느냐에 따라서 V자 경기 회복 그러니까 밑으로 쭉 쳐박고 있다가 다시 쳐올라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앞으로 3개월. 그런데 이게 얼마큼 그만큼 회복이 가능하느냐. 여기에 왜냐하면 지금도 여론조사를 보면은 경제 분야에서 누가 더 잘 대체할 것 같이 보이느냐라고 하는 그 문항에서는 바이든 후보보다 트럼프 후보가 높게 나와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그것을 경제 회복을 V자를 그릴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두 후보 다 나이들이 좀 많으세요. 그렇죠. 바이든 후보가 좀 더 많죠. 77세. 그리고 나이가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바이든 후보가 가끔 가다 말실수를 좀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 실제로 그러는지 그냥 말실수인지는 모르지만 깜빡깜빡 좀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본격적으로 TV 토론이 시작될 때 어떻게 실수를 하느냐 마느냐. 누가 덜 실수하고 누가 더 실수하느냐. 그다음에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짜뉴스면 안 되는데 아주 귀신이. 그래서 TV 토론 생방송 중에 어떤 근거가 없는 무언가로 공격을 했을 때 근거가 없는데 이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진짜인지 안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과연 방어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그거 나중에 팩트체크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국민들에게는 딱 각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방어를 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말 미국 대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일단 여론은 바이든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앞으로 남은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이 시간에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임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